구그라이더 구그라이더 실버 상자는 0.08%입니다 무료 상자는 0.21%입니다 골드 상자는 0.47%입니다 크라운 상자는 1.33%입니다 자이언트 상자는 2.13%입니다 클래식 12승 상자는 3.25%입니다 클렌 상자 10단계는 8.78%입니다 마법 상자는 13.33%가 됐습니다 그랜드 12승 상자는 35.75%입니다 슈퍼 마법 상자는 79.95% 도전자 1,2,3은 각각 도전자 1,32.83,49.08,65.33입니다 마스터 1,2,3은 이렇게 됩니다 굉장하죠? 챔피언과 그랜드 챔피언 100하고도 수치가 넘네요 얼티밋 챔피언은 이번에 62.83%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기상캐스터